야구야구 김형준입니다. 지난해 샌드에고는 1012번의 연장전을 모두 패합니다. 끝내기 패배 12번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연장 2경기를 이겨 1969년 몬트리올 엑스포스를 넘어서지 않은 샌드에고는 밤멜빈 감독도 문제였고 3연투와 멀티인닝을 거절한 헤이더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샌드에고는 끝내기의 팀으로 변신했습니다. 얼마전 홈에서 3경기 연속 9회 말 끝내기 홈런 승리가 메이저리그 역대 최초였던 샌드에고는 10회 초에 올라온 데로스 산토스가 2-4 후 케이버트 루이스에게 이루타 샌젤에게 투런을 맞아 석점을 허용합니다. 데로스 산토스는 10회 홈런이 됐습니다. 피네건과 플로로를 쓸 수 없었던 워싱턴은 헌터하비에게 마무리를 맡깁니다. 하지만 하비는 솔라노와 메릴에게 연속 적시타를 맞아 한점차를 허용했고 김하성에게는 볼렛을 내줘 무사 1-2루에 몰립니다. 희생번트로 1-4-2-3루를 만든 샌드에고는 페랄타가 파울플라이로 물러나면서 패배위기에 몰립니다. 이때 데이브 마르티네스 감독은 RIS를 거르고 프로파를 상대합니다. 둘은 똑같이 4타수 무한타였지만 두번엔 알카로운 타구가 있었던 RIS 대신 프로파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프로파는 하비가 던진 바깥쪽 낮은 스플리터를 방망이 중심에 맞히는 데 성공해 끝내기 역전 2타점 2루타를 때려냅니다. 프로파는 마지막 타석에서 8경기 연속 한타와 16경기 연속 출루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홈에서 거둔 6승 중 4승이 끝내기인 샌드에고는 홈 8승 2패를 이어갔고 연장 성적은 3전 전승이 됐습니다. 샌드에고가 연장해서 3점을 뒤집고 승리한 건 창단 첫해 효선전에 이어 두번째로 저는 샌드에고의 끝내기 승리 5번 중 4번을 중개했습니다. 왈드로는 너클볼이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9경기 연속 2실점 이하를 이어갔고 김하성은 3타수 1안타 1볼렛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샌드에고는 좋지 않은 소식들도 들려왔습니다. 사타군이 근육 부상에서 회복해 내일 복귀할 예정이었던 다르비슈가 가벼운 팔꿈치 엄자로 등판이 취소됐고 타티스가 대퇴부 스트레스 반응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선발 빌드업을 시키기 위해 브리또를 트리플에이로 내려보낸 샌드에고가 선발 투수 영입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에이브람스가 5타수 3안타 2도루로 친정팀을 상대로 대활약한 워싱턴은 23번째 역전승에 기회를 놓쳤고 이외에 유독 고전하는 코비는 이외에만 석점을 내주고 7이닝 3실점으로 투했습니다. 트레이드의 진심인 진 보든은 얼마전 자신의 칼럼에서 다저스에게 트레이드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보든이 보고싶다고 한 트레이드는 다저스가 화이삭스에서 저한선발 게럭 크로쉬에 마무리 마이클 코펙 중견수 로버트 루이스를 데려오면서 닉 프레스와 카이러트 앤디 파에스와 달튼 러싱 등 유망주 7명을 내주는 빅딜이었습니다. 보든의 시나리오 대로라면 다저스 앞에서 쇼케이스를 한 크로쉬에는 인상적인 피칭을 하지 못했고 5.2이닝 UK 무실점으로 교체됩니다. 메이저리그 탈삼진 순위는 1위가 135개인 글래스나우, 2위가 130개인 크로쉬에 3위가 120개인 콜레긴스입니다. 다저스는 팩스턴이 꾸역투를 하면서도 5이닝을 UK 무실점으로 버텼고 화이삭스의 불안한 불펜과 수비 덕분에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테오스카가 개인적인 일로 고향에 다녀오느라 경기에 나서지 못한 다저스는 루아스가 안타를 친 경기에서 23전 전승을 이어갔습니다. 시즌 2번째 2주의 선수가 된 오타니는 3타수 우한타 1볼렛에 그쳤지만 마지막 타석에서 희생플라이를 날렸습니다. 하퍼는 오타니와 MVP 경쟁이 이제부터 시작임을 알렸습니다. 필리스가 타이거스를 8대1로 꺾은 경기에서 하퍼는 홈런과 2루타 2개를 날리고 5타수 3안타 5타점 경기를 했습니다. 하퍼는 최근 5경기에서 22타수 12안타 4홈런 10타점을 기록했고 OPS가 0.906에서 0.978로 바뀌었습니다. 봄 역시 홈런과 2루타를 기록하고 5타수 4안타 3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내셔널리그 타점순위는 봄과 우수나가 공동 1위, 오타니가 3위, 하퍼가 4위입니다. 3회 본인부터 시작하는 트리플 플레이를 완성시킨 논란은 7이닝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윌리 메이스가 세상을 떠난 후 첫 홈경기를 안 자이언츠는 모두 24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선발진이 완전히 붕괴된 자이언츠는 2대4로 뒤진 9회말 무사 1,3루에서 콘포토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따라갑니다. 컵스 카운셀 감독은 계속된 1,4,1루에서 스마일리를 올리지만 스마일리는 안타, 볼렛, 희생플라이로 동점, 다시 고2,4,9,2,3,1루에서 끝내기 밀어내기 볼렛을 허용합니다. 카운셀도 소용없는 컵스는 불펜이 당한 21패가 화이삭스 다음으로 많습니다. 한편 어제 리앱 등판에서 1.2이닝 무삼진 2실점으로 51구를 던지고 교체됐던 스넬은 아직도 내가 아닌 것 같다며 좌절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1위가 된 클리브랜드는 6연승을 질주하고 볼티모호를 4연패로 밀어넣었습니다. 6이닝 7K 일자책 승리를 따낸 바이비는 최근 8경기에서 4승 1패 2.30으로 비버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정타석이 임박한 스티븐 칸은 3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칸은 첫 50경기에서 기록한 79안타가 2001년 이치로 이후 최고기록입니다. 어제 네일러에 이어 오늘은 라미레스가 20포를 때려낸 클리브랜드는 가장 먼저 20폼넌 2명이 탄생했습니다. 라미레스는 2타점을 추가해 저지와 하나 차이가 됐습니다. 보스턴은 7회까지 2대6으로 뒤졌던 경기를 7대6으로 뒤집어 승리했습니다. 듀라는 엄청난 호수비와 함께 9회 말 끝내기 한타를 날렸습니다. 보스턴이 최근 10승 2패를 통해 와일드카드 3위를 차지한 반면 토론토는 7연패에 빠졌습니다. 오늘도 471피트 홈런을 날리는 등 4타수 3안타 3타점으로 분전한 게레로는 양키스로 트레이드되면 어떡할 거냐는 질문에 전 노동자이고 프로입니다. 나가서 열심히 해야죠 라고 했습니다. 올 시즌 470피트 이상 홈런을 친 선수는 트라우, 저지, 오타니, 게레로 4명으로 최고 기록은 오타니가 쿠어스필드에서 친 473피트입니다. 신시네티가 11대5로 승리한 경기에서 델라크루스는 5타수 3안타 3타점으로 5타수 2안타 3타점에 오닐 크루스에게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키가 196인 델라크루스는 22세, 201cm인 크루스는 25세입니다. 레이놀즈는 21경기 연속 한타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앤서니 볼피, 케텔 마르테와 함께 올 시즌 타이기로 개당됩니다. 템파베이는 시애틀을 꺾었습니다. 브래들리는 5.1이닝 8K, 1실점 승리를 따내고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템파베이는 바즈, 스프링스, 라스무센의 복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즈는 부상자 명단에서 해제됐지만 두 달째 AAA에서 뛰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팔꿈치 염자에서 돌아온 브라이언 우가 이번에는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습니다. 와일드카드 2위 세인트루이스는 1위 애틀란타를 꺾고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제이디가 휘두른 방망이에 팔뚝 골절을 당했던 윌슨 콘트레라스는 5월 8일 이후 복귀전에서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레긴스는 6이닝 11K, 1실점 역투로 켄자시티의 3연패를 끊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온 후 특별한 활약이 없었던 호스킨스는 마이클 오렌젠을 상대로 역전 결승 말로 홈런을 날렸습니다. 캐닝이 7이닝 5K, 1실점으로 역투한 엔젤스는 오클랜드를 5대1로 꺾었습니다. 산도발은 UCL 수술을 받게 됐고 DFA가 된 호세스와레스는 데려가겠다는 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